행복한 모습으로 데이트를 하는 두 남녀. 즐거웠던 데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 한 통을 발견합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데이트를 했던 남성이 유부남이었고 그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소장을 받은 겁니다. 김 씨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결혼을 진행할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도 잘못된 만남을 지속하다 남성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킨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 씨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김 씨는 이 사실을 결혼할 남자친구가 알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악몽이라는데요. 인과응보가 생각나는 이 사연. 김 씨는 자신의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양심이 없는. 오늘은 다 쐬야 돼요. 진짜 세상에 유부남인 줄 알고 바람은 피었고 소송당하니까 그걸 예비 신랑한테 들키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단 또 백다이 아나운서 휴가 갔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제가 쫓아낸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자연 기자가 이번 주 대신을 하는데 야 이거는 이 기자 이제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람 아니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김 씨와 남성은 직장 거래처 관계로 만나서 서로 친해진 사이인데요. 당시 남성이 결혼 준비 중인 사실을 알았지만 재미로 몇 번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지금은 반성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이고 참나... 오늘 이 소개하는 사연은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만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각색을 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채팅창 터질라 그래 지금. 이건 뭐 그냥 동물의 왕국이냐. 지금 뭐 이런 말씀도 그렇고 아 세상에 진짜... 아니 소장님 어쩌나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또. 네 제가 설명해드리면 더 화나실 텐데 네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명 배웠고 이제 거래처에서 친해졌대요. 회식을 하다가 자주 만났는데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처럼. 근데 서로 맨 처음에 얘기했대요. 난 남자친구 있어요. 나도 여자친구 있어요. 하면서 아 뭐 남자는 왜 그래요. 그럼 여자는 왜 그래요. 이렇게 서로 상담도 해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뭔가 좀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서로 눈이 맞은 거죠. 근데 내 남자친구한테 없는 면이 있구나. 내 여자친구한테 없는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내 남편이 안 해준 걸 해준 걸 해줘서.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이제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여기는 더 심해요. 그렇게까지 안 이제 그냥 속으로 그 정도만 느꼈으면 또 아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약점이었나 보다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재미로 만나는 걸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재미로 이제 몇 번 만나보자. 그리고 재미로 만나다가 결국에는 잠자리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세상에.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는 실제 결혼을 했어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이 남성은 예정돼 있던 결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결혼식에 김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결혼식에까지 참석을 한 겁니다. 이건 아니야. 신부 대기실에서 남성 아내와 사진까지 찍었다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금지된 사랑이 즐거웠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렇게 이거 이게 스릴로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그냥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말도 안 되는 대범한 상황까지 연출한 이후에도 이들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서로 여행도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남자가 유부남이 된 거죠. 결혼식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출장 핑계되면서 외박도 하고. 동정업계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도 편하고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도 뭐라고 좀 의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하다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건 안 걸리겠네. 그러면서 불륜 행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다고 안 걸리지 않잖아요. 사실 사내 연애는 프린트도 알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내 연애를 하면 우리 둘만 비밀. 아니. 옆에 계신 분을 표정 안 좋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알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프린트도 너희 둘이 눈 맞는 거 알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아까 기억나세요? 남편 결혼식에 이 여성이 와서 그 남편 부인과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이 남편의 친구들은 기암할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 뭐니? 너희들끼리 비밀 연애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결혼식에 와서 그 남편의 부인과 사진을 찍는다고 너희가 지금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남편 친구들이 이 부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 남편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뭐 채팅창이 그냥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이게 진짜 아휴 참. 이 기자 결국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김 씨 그러니까 저 여성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서 이 김 씨에게 소장이 날아오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김 씨의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이 여성 김 씨. 김 씨도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그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예정이 돼 있었고 예정된 결혼을 또 그냥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류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본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아유 여긴 또 프로포즈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세 달 전쯤에 이 소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세 달이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혹시 이거 내 지금 남편 될 사람 내 남친구가 얼마 어떡하지 해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저는 여기가 좀 굉장히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내가 놓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꽤 있어요.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자기의 적 성격장애다, 나르시스틱하다, 나르시스틱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본인의 이득과 본인의 유익과 본익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건 정말 이 정도는 범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남자친구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평생을 속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결혼 만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결국 이 여성 김 씨가 우려하는 것은 자기 결혼식에 행여나 자기를 상간녀 소송을 걸은 그러니까 자기 불륜 남성의 부인이 행여 식장에라도 찾아와가지고 막 이런 표현을 약간 뒤집어 엎을까 봐 지금 그런 걸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인 편을 저는 좀 덜고 싶은데 남편의 부인. 가셔가지고 확 뒤집으면 또 이거 사건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이게 상간녀가 지금 악몽이라는데 악몽이 아니고 자업자득이 지금 이게 무슨 악몽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 제가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거제가 있어야 돼요. 거제가 있으면 문제없다니까 그냥 한 표에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 발생하는데 제가 아까 나중에 혹시나 이게 청문회나 나오면 제가 말하는 걸 실수했을까 봐 배신 행위 때문에 간통죄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신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배신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도 부적절한 관계 그게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를 폐지는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입법자들 진지한 고민 당신들이 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죄 부활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진짜 이 김 씨 여성의 남자친구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 너무 불쌍합니다. 이거 놔줘야 됩니다. 이거 놔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소송을 당한 거 그리고 프로포즈 받은 이후에 계속 그 이후에도 이 남자 다른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그게 나중에 알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한테. 그러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아는 이혼. 이거는 근데 이혼 사유를 넘어서 혼인 취소 사유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면 이런 면 이런 면 때문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결심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여자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하지. 이거는 성인군자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속이고 결혼을 결심할 때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면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거는 잠시 후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법적인 거 말고 남자로서 우리 백 변호사님. 뭘 남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불쌍하잖아요. 이 남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한데 저도 가서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뭐 일단은 이 남자가 이 여성의 이런 과정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터질 분노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여자가 악몽에 시달린다고 본인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반성하고 여기서 헤어지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야지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실제 이런 사례를 듣고 솔직히 저는 아 이거 뭐 저희 제 주변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어느 회사 뭐 불륜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 남자가 결혼할 때는 너무 심각하게 실망을 하는 거고 그 관계가 파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결혼하기 그 상대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만 만났던 게 아니고 결혼을 한 후까지 만났던 거라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 남성이 알게 되면 극심한 상처와 관계의 파탄이 예상되죠. 그래서 이 결혼은 저도 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을 앞두고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알면 이대로 끝이 나야죠. 이건 내뱉게 없네요. 답이. 일단 결혼 전이면 이건 약혼 취소 사유는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까지 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어떻게든 이 남편 될 사람을 속여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기의 남자친구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받든가 그리고 결혼하면 괜찮습니다. 속이고 결혼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에게 다시 화살이 돌아온다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린트키까지 다 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차피 지금 미래의 남편에게 뒤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심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 의원님 그런데 이 와중에 김 씨가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싶다라는 또 전제를 달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 만약에 이게 공서 양속에 반하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붙이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사후에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위약벌이라는 걸 민법상 만들어 놓으면 이걸 발설했기 때문에 그 위약벌을 그 남편의 부인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법이 되게 웃긴 게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녀가 상간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상간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법이라니까 어렵고 답답하고 화나지만 절대로 상간녀에게 상간녀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 이런 류의 사건이 터졌을 때 합의할 때 이거 다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저도 몇 번 써본 적 있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은 아 이제 이게 들어갔으니까 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아 내가 돈 내고 말지 뭐 라고 하고 발설하면 또 끝이에요. 그걸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된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협의하고 뭐 어쩌고 하고 악몽 꾸고 이러지 마시고 그 전에 결혼을 진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 사살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해주면 그때 결혼을 생각하시는지 아직 뭐 여기도 비밀 유지 조항을 놓고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엄청난 의견을 쏟아내셨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우선 레드선 님이 저게 무슨 실수야 둘이 즐겼구만 하셨고요. 찰리윤 님이 궁금증 보고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저걸 질문이라고 찍찍 하셨습니다. 또 보리 강 님이 예비 신랑도 불쌍한데 불륜남 아내가 더 불쌍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휴 참 언제쯤 별별 상담소에서 이런 얘기 좀 안 다르는 날이 좀 올까 싶네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